식사하셨습니까? 동네 흔한 형들의 정치하기 사사나이킥 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오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기에 유승준 형 반응 영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올렸더니 확실히 승준이 형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던데 유승준 형 발언 중에 제가 좀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영상 마지막 쯤 내용이 나올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자기처럼 때법에 마녀사장당해 희생되신 거라고 통곡한다고 자기도 그래 나오던데 제가 유승준이 우파 발언했다고 이래 빨라고 이래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저희가 감성적으로 말고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봐요 흉악범 조 두순도 12년 살고 나왔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징역 23년이에요 지금 3년째 복역 중이시고 저 친박인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당시 탄핵 당시에도 잘못됐어요 막 임기를 맞히시고 법으로 하는 게 맞지 왜 이게 탄핵이 이렇게 하냐 하면 그것도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었는데 탄핵은 저는 반대했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한 번도 친박인적이 없었어요 제 옛날 영상을 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했던 거지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어요 유승준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승준이 잘못한 건 맞아요 최고 정점이 있을 때 그 당시 유승준이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 가수 최고의 가수 최고의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는데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군대 간다고 그것도 해병대 간다고 그만큼 어그로 끌어놓고 이제 군대 갈 때 다 돼갈게 미국으로 티가 시민권 따가지고 군대 간 건데 그거 잘못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며칠 있으면 2021년대만 19년째인데 19년 입국 금지 당할 일이에요 심지어 2019년 대법원 상구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까지 나왔는데 아직 비자도 발급 안 되고 입국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대로 된 법이에요 제가 유승준 희야를 인정해 주는 게 하나가 지금 종북 친중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이랑 중국을 깠어요 사실 지금 아부해에도 비자 발급 받을까 말까인데 그냥 이정도 것처럼 나는 한국 안 간다 그냥 이 마음 먹고 깐 거 같아요 댓글에서 보면 자성경 가지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어디서 자표를 찍었는지 군대 가기 싫어서 시민권 딴 놈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욕하고 성령에 붙어 중국 돈 번 놈이 공산당 요구한다고 까는데 아니 군대 가기 싫어서 시민권 이 부분을 한번 봐봐요 20대에 20대 때 철없던 유승준이랑 45세 유승준은 달라요 저도 20대 때 저랑 지금 40대 때 제가 다르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똑같을 거예요 20대 때는 그때는 저희가 지금 40대 됐다고 저희가 다 통달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도 아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수를 하고 해요 근데 20대 때는 사실 실수 덩어리고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뒷생각 안 하고 할 나이 때잖아요 그건 저는 이해돼요 그리고 군면전은 북한 욕하면 안 돼요? 왜 군면전은 북한 욕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군대 갔다 왔는데 북한 편 되는 애들 있잖아요 군대 갔다 왔는 자파들 그럼 그 사람들도 이상한 거네 이 사람들 논리되려면 그리고 성령에 붙어가지고 중국 돈 보는 놈이 공산당 욕한다 카던데 이거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 돈 벌기 포기하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자기 월급주는 사정 욕할 수 있는 사람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이런 강단이 있는 사람 몇 분 되겠어요? 자기 월급주는 사정 욕하는 거 같으면 그냥 회사 때려친다고 마음 먹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유승준도 자기 돈 벌이하는 거 그냥 안 번다고 마음 먹고 중국 욕하는 거 같은데 저 생각에는? 그리고 유승준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많더라고요 저도 유승준은 이때까지 무조건 그냥 나쁘고 그렇게 나쁘게 진짜 이때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래저래 제가 찾다 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은 국방부 병무청 홍보대사였는데 군대 안 갔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굴한 게 유승준이 금년 홍보대사는 한 적 있었는데 군 관련 홍보대사는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유승준 활동 당시에는 군 홍보대사 자체가 없었어요 군 홍보대사가 2003년도에 홍경민이 일대로 병무청 홍보대사가 된 게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세금 회피 위해 국적 회복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공과류인 게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자라가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고 만약에 25%를 한국의 소득세를 내더라도 그거 공제받고 나머지 부분은 미국이 세금을 내야 된대요 미국 세금은 최대 35%라 그러네요 그리고 국내에 183일 이상을 거주했을 수 있는 이마저도 적용 안 되고 최대 42%까지 세금을 내야 된대요 아프리카 사과방송 아프리카 사과방송에서 방송 끝나고 나서 욕했는 걸로 한동안 시끄러웠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아프리카 진행을 할 때 화상연결로 유승준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화상연결이 전화가 끊기는 뚜두두 소리가 났대요 연결이 끊기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 나서 욕이 났는데 욕이 났는데 그거는 스텝이 욕한 거래요 이거 스텝이 욕했다고 PD도 밝혔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유승준이 욕했는 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광비자면 입국이 가능했는데 연예인 하려고 제절을 하는 거라고 그랬었는데 미국은 관광비자만 있어도 입국 가능한 건 맞아요 근데 유승준은 불가능했대요 입국을 안 받아줬대요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90이 체류가 가능한데 미국 여권을 들고 유승준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입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꺼져라 그랬다고 그러네요 공이 연예인 특혜를 줬다 그러는 거 이것도 불안개 공이 끝나고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연예인 특혜 줬다 이거 불안개 이건 병무청에서 직접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병무청에서 말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따고 군대를 안 가게 된 마지막에 보면 병무청 공무원 특혜 보증 써서 외국 나가고 그 공무원이 벌금 5천만 원 받고 실직됐다 하고 그런 얘기가 돌아서 이것도 불안개요 이게 그 당시에 보증인 2명을 세운 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건 병무청 공무원이 아니었고 소수사 관련된 사람을 2명을 세웠고 시민권 따고 보증 날짜 안에 입국해가지고 5천만 원 벌금 받았다 하는 거 이것도 불안개요 이 보증인 2명이 손해본 거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병무청 공무원 보증을 써준 적이 없대요 이런 보증 제도가 원래 있었던 거고 제도에 따라 미국 간 거지 유승준은 이거 특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이게 다 사실일 때는 진짜 킹오브 띠띠끼 맞아요 사실로 알고 있었고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정말 아 새끼 진짜 좀 나쁜 새끼다 이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 구라라고 밝혀져 보면 그냥 군대 가온다고 억울어 끌다가 안 간 20대 거짓말한 연예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한 연예인일 뿐이에요 그 당시에 대선이 기다리고 있었고 효순이 미선이 반미 간장과 그리고 상대 후보니까 이해창 후보죠 이해창 후보는 아들 병력 비리로 따지고 사기당해가지고 결국은 마녀상한 당해가 두 번 대통령 놓치셨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해창 후보 아들 병력 비리를 공격하기 위한 유승준이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왜냐 그러면 유승준은 그 당시에 미국 시민권을 닦고 병력을 깊시하니까 미국 반미 감정 그리고 상대 후보 병력 비리 양쪽 다 공격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가진 거예요 이제 대법은 판결대로 비자 발급도 해주고 유승준 형 한국 돌아서만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이게 떼법이 없어져야 돼요 떼법이 엄연히 법이 있는데 떼 쓰면 다 통과되고 떼 쓰면 다 되고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공산당 인민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떼법이 보면 항상 자파들이 이용해가 우리 우파들이 당해요 5.18 처벌법 같은 경우도 천안함 처벌법은 안 되고 5.18 처벌법은 통과가 됐잖아요 세월호 때도 떼법 그렇고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이것도 떼법으로 촛불 들고 한 떼법으로 탄핵이 되신 거예요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떼법을 하는 이런 거는 선동예가 떼법을 하는 거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진짜 승준이 형 생각하면 제가 좀 안타깝은 게 아니 이 형은 진짜 아니 뭐 효용도 아니고 공익인데 6시 땡대만 퇴근하고 그것도 공익도 나중에 좀 밑에 좀 들어가면 편해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가가지고 그냥 도시락 먹고 그거 뭐라고 진짜 현 형도 아닌데 그걸 왜 안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형은 공익이라도 갔다 왔으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인이 돼 있을 건데 진짜 좀 안타까워요 그때 당시에 승준이 형이 공익 왔으면 저랑은 전우가 될 뻔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공익 갔을 때 유승준이 형 온다고 막 54단 난리가 났었어요 유승준이 본 적이 대구 복현당인가 불러동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공익을 하면 대구 54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 기수 아니면 저희 다음 기수에 유승준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익훈련병들 공복도 깨끗한 걸로 주고 밥 같은 것도 잘 나오고 따지고 저희는 유승준 덕을 조금 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사나이키동이었습니다